내 문제 몇 개 유출되는 게 뭐, 뭐, 뭐가 그렇게 뭐 중요하니, 어? 우리 팀의 신뢰, 단아 그런 게 훨씬 중요하지. 너라도 좀, 어? 너라도 좀 유연성 있게, 어? 나 깐깐하지. 너 나 못지 않지. 숨 좀 쉬자. 애들 숨 좀 쉬자, 동희야. 오케이, 빨리 가시죠. 아, 선생님, 그 시그니처 포즈 있잖아요. 아, 수업 시간에 하시는 거. 이거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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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발차기. 오케이. 아니, 애가 놀라잖아요. 그래도 먹어보자. 살아야지. 진짜 우셨다고? 네, 울었어요. 펌, 펌. 선생님, 그, 혹시 시그니처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, 저 인강에서만 봐가지고 넌 보고 싶어요.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발차기는... 헤이야시오. 저기요? 저기요? 이따가 들러주세요. 죄송합니다. 이따 언제요? 몇 시요? 한 12시죠? 몇 시요? 그, minus 13시? 그, 저 인강에. 그, 저 인강에. 그, 저 인강에. 와, 빠르긴 진짜 빨라. 와, 빠르긴 진짜 빨라. 뭐야? 아이고, 재우야. 아이고, 재우야, 그럼 안 돼. 그럼 실례야. 아, 재우야. 아, 재우야. 소랑이. 오늘 그냥 가야겠다. 하에프. 혹시 사장님 주변에 누구 집힌 사람 없어요? 불만이나 아니면 그 원활을 닮아라. 아니요. 경찰관님. 잠시만요. 얘기 좀. 아 예. 뭐 들어가요? 아 여기도 한데. 어쩌면 제가 타겟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 네? 예. 접니다. 누구? 사장님. 사장님. 진짜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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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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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. 그리고 어디 가요? 학원 속에 있다. 네. 하아. 어. 아, 제가 원래 슬림한 체학이라 그러지? 허약한 편은 아닌데 stop it, get some help 이 여자를 믿고 진짜 가도 되나 신중함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인데 최철이 개인 과외한다 소문이라도 났다가는 어우, 젠장아, 손까지 다 떨리네 아, 뭐래요 여기까지 아, 이럴 때 없겠구나 아니, 수아 엄마가 저 생활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돌아보죠, 형! 보고 있다고! 보고 있다고! 도시락 사러 왔다가 헛탕 찍고 가는 것처럼 형, 빠지 말고 침착하게 아, 가게 문이 벌써 닫았네 아, 영재, 영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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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봐봐요 괜찮아요? 미친 뭐 하는 거야, 지금 그래 그래, 자자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무슨 병이에요? 고시나? 그래 만나보니까 좋네 이쁘고, 성격도 좋고 역시 그 여자만 이뻐보인 게 아니었어 잠시 착오가 있었을 뿐 난 완벽한 정상이야 3시간 후 어, 벌써 끝나셨어요? 렌즈 끝났네 잠깐만 기다리시면 거의 다 됐어요 쌤, 쌤, 도시락 가져가셔야죠 쌤, 쌤, 도시락 가져가셔야죠 아니, 언제 따라왔어요? 그냥 있으라니까요 내가 해결한다고 아니, 어떻게 그냥 했어요 쌤, 공격당할 게 뻔한데 아니, 그래서 뭐 나 구해주려고요? 아니, 나는 쌤, 우리 때문에 난처하게 돼서 더 난처하게 됐잖아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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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, 지금?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, 지금 이상한 그림을 만든 게 누군데? 알았어요 고민해 볼게요 자, 그럼 한 입 먹여주세요 어, 왜 이래, 지 하아, 혼자ара 되 qualities 한 테 próxima 난카이 찼 ONE 참, 100 안녕하세요 사과 housed 조금 194 곳곳에서 어머나 밀크